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오케이 이제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9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 불을 아니 근데 12시 딱 되면 하자 이게 너무 더 빨리 해가지고 오늘 그 곡 좀 잘 쓰고 싶었는데 약간 너무 이게 할 듯 새로운...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와우! 내 생일! Who are you? 잭카 해피 벌스테이 브로우 잭카 해피 벌스테이 잭카 너만 기다렸어 잭카 잭카 여기서 기다렸다고? 어? 기다렸다고? 머리하고 기다렸어 잭카 해피 벌스테이 잭카 잭카 빨리 쳐붙여 예아 파이어 허비 형 형 온 김에 형 그러면 형 다짜고짜 뭐? 바꿔서 콘서트 하고 가셔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바꿔서 콘서트 해 자 간다 아미 여러분들 준비 됐습니까? 자 1, 2, 1, 2, 3, 4 해피 벌스테이 투 유 해피 벌스테이 투 유 사랑하는 JK 해피 벌스테이 투 유 우우 우우우 우우 오케이 야 보통 소 초 불리잖아 이게 소음 부는 거 아니야? 그럴까? 나 너 라이브 20분 부터 봤어 그래요? 노래 뭐 마지막에 뭐 끊어졌나? 오, 아미야 오, 아미야 제이킹 생일 축하해 오케이, 브로 땡큐 제이킹 땡큐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킹 여기서 스포을 한다고? 여기서 스포을 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제이킹 지금 화면 완벽하게 어떤 스포을 하고 갔다 오케이, 저도 이거 이제 케이크 자르고 그래서 동호아 생일 축하한다 내가 질문도 축하해 주지 솔직히 아미 다음으로 그렇지 케이크 케이크 생일 축하해 사랑해 깜짝이야 그러면 허비 형도 왔겠다 이제 케이크를 썰고 예쁘게 썰어보겠습니다 이제 초를 빼고 자, 과연 무슨 케이크일까요? 단면이 궁금한데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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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딱 초코 있죠? 딱 느낌 봐봐요, 초코라니까 초코가 아니네 초코라니까 초코잖아 초코예요 맛있어 잠시만 한 조각만 먹자 한 조각이 아니라 오케이 케이크 오케이 마무리로 라스트 송 하고 갑시다 아멘